정광! 뚜두이! 벌써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? 그럼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, 봐봐 움직이면 안 돼, 빨리 누워 아 근데 나 진짜 미쳐, 진짜 그래, 알았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밖에 있는 저놈들 귀찮아서라도 여기 못 있겠어 그래도 치료받아야지 너랑 있는 게 치료야 그럼 쉬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